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저는 21세 korea 연구소 소장 조덕훈입니다. 2000년 10월 12일 오늘은 북미 공동고뮤니케가 발표된 날입니다.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정치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한 매우 중요한 날이죠. 쉽게 말해서 이대로 가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이고 수교까지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고 북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리해서 백악관을 방문하면서까지 합의한 만큼 korea인이나 세계인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10월 23일에 방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6.15 공동선언에 이은 10.12 공동고뮤니케 라는 통일 외교적 성과는 그 전에 북이 1998년 5월 28일과 30일에 파키스탄에서 각각 원자탄 수탄 시험을 한 것과 같은 해 8월 30일에 발사한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로 인한 위성탄두 포브스라고 하죠. 그 능력을 확인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미국의 위협적인 북침 작전 계획 502798이 살벌하게 발표된 데 맞선 북의 과감한 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미국이 결국 굴복하고 페리 전 국방장관을 방북시켜서 1999년에 페리 보고서를 작성케 하는데요. 그 보고서의 기초에서 발표된 것이 바로 북미 공동고뮤니케입니다. 그런데 이는 북미 간의 1990년대 이후 제2차 대결전에 불과했는데요. 1993년 94년의 제1차 대결전에서 19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성명 1994년 10월 21일 북미 기본 합의문에 의해 북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 건설이 사실 구덩이만 파담한 상태인데다가 미국의 대북 고립합살 정책이 군사 외교적으로 첨예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2차 대결전이 발발하게 된 거고요. 그 결과로 다시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고뮤니케가 발표된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유대자본제국주의연합 측의 또 다른 음모에 의해서 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2001년 9월 11일 9.11 군사자작 테러에 의해서 이후 반미반제 반이스라엘 반유대 이슬람 정권을 중동에서 모두 전복시키려는 음모에 의해 이른바 악의 축으로 규정된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2003년에 전복되지요. 그리고 북침 전쟁 계획도 실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2006년에서 2007년에 제3차 북미 대결전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됐고요. 2006년 7월 5일 미국 시간으로는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그날 북의 이른바 부러진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훈련과 2006년 10월 9일 초전자기파 슈퍼 EMP죠. 핵시험을 하면서 유대자본제국주의연합 측을 굴복시키고 다시 북미 간의 2007년 213 조치 합의 북남 남북 간의 2007년 14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한편 유대자본 측이 9.11 음모를 준비하고 있을 때 북은 1998년부터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주면서 2006년에는 드디어 18개 핵미사일까지 배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는 1962년에 소련이 쿠바에 배비하려다 실패한 것이죠. 당시에는 소련이 핵미사일들을 싣고 가다가 미국의 저지에 막혀서 좌절됐는데요. 북은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주면서 이란 스스로 미사일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게 하고 그의 핵탄두를 장착시키면서 미국의 방어망을 뚫고 이란을 핵무장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소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쿠바가 소련 중심의 코메콘, 러시아어로 세부에 들어가면서까지 희생한 자립적 국방공업 건설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지키지 못했지요. 그러나 북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심지어 이란이 회교혁명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면서 처형하고 추방한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되는 세력인 이슬람 국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주면서까지 반미반제 군사전선을 형성한 겁니다. 그런만큼 북이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준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북이란 간의 반제 군사전선이 형성됨으로써 유대자본제국주의연합측이 1990년대 소련 동구 붕괴 이후에 세운 반유대 반제 이슬람 세력을 섬멸하려는 전략적 기도가 파탄되게 됐습니다. 이 3차 대결전 때부터는 북미 대결전이 반미 대결전으로 불려지는데요. 이는 극동의 북을 중심으로 중동의 이란 등이 함께 반미 군사 공동전선을 형성해 싸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측의 불이행과 남의 14선언을 부정하는 반북 반통일 정권의 출범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이죠. 또다시 2008년에서 2009년에 제4차 북미 대결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어서 2012년에서 13년에 제5차 북미 대결전이 이어지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북은 2009년 4월 5일 두 번째 인공위성 발사, 2009년 5월 20일 두 번째 초전자기파 핵시험,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에는 극교도 위성 발사, 2013년 2월 12일에는 세 번째 초전자기파 핵시험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그때마다 유대자본제국주연합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적 공세의 결과로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받아냈고 또 받아내고 있는데요. 2013년 10월 현재 극동에서는 북미 간의 군사 문제, 북일 간의 외교 문제, 북남, 남북 간의 통일 문제가 있고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경 문제, 시리아 전 문제, 아프간 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북미 간의 군사적, 외교적 대결전의 결과에 의해서만 그 해결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북은 이 대결을 2013년 반미 전면 대결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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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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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